손현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성장주 보기 전에 이거 잠깐 볼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지금 손현호 팀장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심정적으로 있는 그런 심리가 그냥 반영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시장에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어렵고 맥락을 잡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성장주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잠깐 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 섹터일까요? 우선 제가 소개를 드리려는 섹터는 약달러 수의 섹터라고 할 거고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제가 11시 전으로 정했을 때 긴가민가했습니다. 성장 섹터를 말씀드릴까 아니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사실은 이렇게 예상 못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상당히 낙폭을 줄이는 부분이고 이제 뉴욕시장 마감 결과랑 FMC 결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오늘 하루 종일 다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봤던 거는 어떤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 제거 아니면 단기 재료 소멸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오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뉴욕시장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께서 시장 브리핑 드릴 때 꾸준하게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하방으로 누르고 있지만 한 2, 3일 뒤에는 상방을 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의 쌍크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바닥을 잡을까 해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장세가 오늘까지도 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좀 성장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주가 완전하게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이제 많은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아실 텐데 저 PBR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랑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정책 바로 긴축, 양적 완화, 테이퍼링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에서 채권 발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체력이, 자신들은 체력이 있으니까 자금 조달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성장주들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장주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만한 미국 기술주들은 시간에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의료 AI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PBR 주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면 약 달러 이제 강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주 반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가로는 1,330원입니다. 이런 상황이 성장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확신할 수가 없고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움직여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성장주는 이제 변곡점이 잡히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채권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기준금리 하락은 안 나왔지만 기준금리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뷰가 있고요. 금리 하락이 된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수입의 의존도가 좀 높은 반도체나 자동차, 유가 쪽이 갈 수 있고요. 원화가 강세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가 일정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섹터에 포함될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저 PBR과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주 보기 전에 봐야 할 섹터 골라주셨는데 약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성장주 쪽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다리 역할로 저희가 봐야 할 것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약달러 수혜주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모두 투어라는 종목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일반 여행 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을 영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가기든 해외여행을 갈 때든 하나투어가 1등이고요. 모두 투어가 2등이고 3등이 노랑풍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여행주를 매매하셔도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 변동성을 그 중간에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잘하신 분들은 대형 금융주, 중소형 금융주, 품절주 이쪽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항공주라든가 여행주가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붕괴 실적 이미 흑자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으로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터너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설 연휴 관련해서 일본 여행 예약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투어의 실적 향상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 PBR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 발언에서 나왔던 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자사주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을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 종목들 4개를 봤을 때 모두 투어가 이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13%에 달하고요. 자사주 지분 비중이 6.61%에 달하기 때문에 여행주 중에서 저 PBR 관련해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여행주는 모두 투어가 될 것 같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SO1입니다. 저 PBR 관련해서 SO1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정제, 석유 화음이 윤활기 유 등 다각화된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급 종목이다 소개를 드리고요.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지분 63.43%를 보유하면서 최대의 주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우디 빈살마 왕세자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도 있고 어떤 홍해 관련 지적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빈살마 왕세자가 이제 네옴 시티 관련 수주를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다 사라지고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SO1이 좀 반사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유 유가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죠. 미국에서 임파트 투자, 중국에서 지급 준비 인하 등 이런 유가 상승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약세가 하락할 때는 이제 유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유가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기름 팔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달러를 받아야겠죠. 그런 기대감은 유가 상승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유가가 일관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O1이 좀 수혜가 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매매 잘하시는 분은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는 데다가 저 PBR 관련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유가 종목을 원하시는 분야 한다면 SO1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바닥을 잡기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섹터로 약달러 수혜주들을 골라주셨어요. SO1과 모드투어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허 대표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나서 어떤 종목이 딱 떠오르셨나요?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즉 그만큼 원자재라든가 제품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사실 고려아연 하면 팬데믹 이후 때부터도 계속 전해동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부진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상들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지난 2022년도에서 3년도에 넘어갈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가 손실이 어느 정도 영업 실적에 대한 타격과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방을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미국의 CNBC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구리가 총 75%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리라고 하면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하다시피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선 반영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전기 전자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리가 다 탑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려아연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로서의 발판들을 계속 꾸준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고려아연과 같은 건실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죠. 특히 저 PBR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굉장히 큰 자본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묵묵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보답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약달러 수혜주로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지금 변곡점을 맞아가는 그 변곡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많이 올라간 저 PBR주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후발주자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견실한 기업들, 탄탄한 기업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취지로 두 분이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 이 종목들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